어머 응? 이 오빠 왜 이래? 물도 없고 밥도 없고 베르가 똑같이 굶어서 베르는 기운이 없는데 야 너는 10시간을 굶었는데도 기운이 솟니? 라인아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아인아 겁나? 무서워?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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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куляored 펭 펭 펭 펭 펭 펭 힝힝 베르가 나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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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르 베르 쫄았어 이게 뭐죠? 홀쭉해진 거 같은데 베르가 화학질했어 베르 오빠 왜이래 베르 아픈 애한테 왜그래 아이고 아이고 불쌍해라 어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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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.. 조조조조 승질몰이죠? 승질 모래 groot 나를 못먹는게 사이니가 가만히 있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